실론 스티치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실론 스티치는 우리가 수를 놨을 때 대바늘 뜨기 겉뜨기 형태로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입체자수 스티치 기법이구요 이 실론 스티치를 놓기 위해서 기본이 토대가 되는 백 스티치를 먼저 몇 단 수를 먼저 놔 줄게요 실론 스티치를 위해서 실을 걸기 위한 기본 토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또 촘촘하게 안 해주셔도 되구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눈으로 보기에 땀을 한 땀 한 땀 걸어 줄 수 있는 정도의 넉넉한 땀의 길이로 백 스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땀을 먼저 토대 땀을 만들어 주시구요 이 실이 그대로 보이게 되면은 백 스티치 살짝 아래쪽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준비가 끝난 거에요 실론 스티치에 처음은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 백 스티치 하나하나에 블랭킷 스티치를 해주세요 허공에다가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너무 잡아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되는 건 아닌데 너무 잡아 다니게 되면 촘촘하게 되면서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 코가 보이지 않아서 조금 수돗는데 힘들어 하시기도 해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촘촘하게 하시구요 지금은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느슨하게 위에서 아래로 백 스티치에 걸고 실은 바늘 밑으로 하게 걸어 주세요 본격적인 실론 스티치는 지금의 이 블랭킷을 다 걸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할 거에요 지금 허공에다가 거는 거기 때문에 실들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이렇게 잘 손으로 만져서 위치를 잡아 주시구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라인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냥 바로 옆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한번 찔러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 또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인 실론은 뭐냐면은 실을 걸어주는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어디를 거냐면 이렇게 이 모양 이 모양에서 보시게 되면은 실을 이제 가로 방향으로 실이 지금 보면은 이 고리를 걸어 주세요 하나씩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두 번째 것도 이렇게 걸어 주세요 지금은 티는 안 나지만 우리가 대바늘 뜨기 겉뜨기 형태로 완성되는 그런 스티치 기법이에요 허공에 뜨는 거라서 모양이 약간 제각각이로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호는 중간중간에 모양이 틀어지지 않게 이 왼손으로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걸어준 다음에 마무리 아직은 지금 두 줄 진행은 했지만은 길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실론의 모습이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세 번째 실이 걸리지 않게 이렇게 잡아 주세요 걸고 입체자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뜨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놓아주는 스티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를 잡아서 실을 너무 많이 잡아 다니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걸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뜨개 모양으로 완성되는 스티치가 바로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하시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실론 스티치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끝에다가 이렇게 찔러 넣어 주시면은 우리가 뜨개 형태로 완성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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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